자, 호구홍으로 야마데스5로 바꿨습니다. 벵가이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. 1시까지 롱커 잡으면 5만원. 몇 시인데? 콜! 딱 1시간, 잠시만. 그러면 포인트 이동, 어제 롱커 잡았던 버스로 가면 되잖아. 근데 여기서 끝까지 가는데 한 30분, 주차고 이동하는데 한 10분 걸린 거. 아, 안되고. 20분 안에 마리수도, 마리수도 안되니까 베스 잡기도 힘들 것 같아요, 그러면. 일단 콜 갑니다. 가자! 바람이 딱 이 정도만 유지하면 될 것 같은데. 새로운 포인트, 반대편. 개 빠이 포인트. 자, 세팅은 다 끝났고. 100마리 가자. 100마리 오늘 여기서 갑니다. 요, 요인 것 같아. 아무리 둘러봐도 저 낚시꾼 보이시죠? 저 아직도 하고 계신데. 제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아무도 가보겠습니다. 가자. 가자! 가자! 죄송합니다.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네. 도움이 될려나? 어때요, 이거는? 괜찮아요, 바람이? 라인 움직입니다, 라인 움직입니다. 일단 요 앞에 돌 타고 딱 넘 떨어지자마자 받아붓고 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봐. 라인 끄고 간다. 먹었다. 자, 두 번째 뵙습니다. 일단 목샷 했습니다. 수술 좀 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채색 보세요. 진짜 이쁘다. 하얗다. 자, 4마리 짭니다. 96마리 남았습니다. 야, 오래 잡은 것 중에서 제일 작다. 자, 5마리 째. 쉽거라. 야마데스 파이브로 갑니다. 고공 안 먹을 것 같아. 먹었다, 먹었다. 바로 먹었다. 잠시 modifica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6마리 째입니다. 채비는 프리리그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장작 4개월 만에 짐 양쪽 다 지문이 없어졌어요. 일단 50마리는 채웠거든요. 그런데 오늘 현재 6마리. 2마리 째. 1마리 째. 2마리 째. 야, 걸로. 갯바위를 감아버리려고 하네. 한 39 정도 되네요. 계속 가보겠습니다. 가자! 입지, 입지를 왔다. 입지, 입지, 입지. 입지, 입지. 입지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먹다가 배 탔는데 다시 스테이를 주니까 다시 와서 쫓아왔어 뭐 먹네요 8마리 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왔다 입지로 왔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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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갯바위비 낚시가 위험합니다. 왔다. 왔다. 이야 사이즈 좀 크나 이거? 자 10마리 쪄고 체비는 계속 프리리그로 하고 있습니다. 아씨 방금 체비 바꿨는데 왔다. 입질. 이야 방금 밑걸려서 빼내는 순간 리액션 바이트라고 하죠. 방금 잡았다가 풀어준 겁니다. 바로 짝치라서 엉크 잡았으니까 구독 좀 제가 로또 걸리는 순간 여기에 펜션이나 이런 거 하나 짓겠습니다. 죽을 때까지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입질 왔다. 제발 제발 근데 얘 무조건 잡을 때지. 다섯 번 연속으로 이끌리면 안 되고 나서 드디어 노싱크는 피딩 타임 때 역시 갯바위 앞에 그대로 있네요. 다섯 번 연속을 일단 버징에는 반응이 없어요 버징에는 반응이 없고 그냥 천천히 리트리브 하니까 반응하네요 이수? 이수? 15 15 이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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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구요 라인은 bms 12 lb 그리고 스팅거 5.5 인치 노 싱크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한테 이제 맛바람인데 텐션 유지가 안되니까 먹은지 몰랐어요 한방에 꿀꺽 삼킨것 같아요 아예 미너를 제거했습니다 운영은 캐스팅하고 여유줄 좀 주고 냅두고 있어요 저한테 와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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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 정도 됐는데요 저 킹홍 100 으 으 으 채팅창 보다가 한 마리 더 지금 사연타인가요? 사연타? 아 안찍혔네 폴링 떨어지자마자 바로 플라이구터에서 덮쳤습니다 20마리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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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여 퇴근 귀신 놈들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왔냐? 지금 나때문에 개 짓는데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고 100마리 잡는거라 솔직히 개 오바고 원래 하기로 했던 컨텐츠는 타보터입니다 버징 근데 반응은 하는데 그렇게 많이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괜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투비치 17마리씩이나 있어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바이 아이씨 투비치 아이씨 투비치